마파두부 마파두부 마파두부라면? 타레맨 빅스비 비전 실행시켜줘 필기체라서 모른가봐 유일하게 해독되는게 이거밖에 없어 니씬밖에 없어 아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될까? 빅스비 컵라면 먹게 타이머 맞춰줘 아니야 시간은 안 돼 컵라면 실패 그러면 빅스비 신라면이 제일 맛있는 시간은? 빅스비 열파참 해봐 열파참하면 서유리 서유리 하면 열파참이죠 오케이 기강 잡고 간다 빅스비 컵라면 끓일 때 네 뭐 네네야 빅스비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저 말리지 마세요 건조한 건 싫으니까 빅스비 빅스비 야 야야야 너 미쳤냐? 충격 테스트를 받는 기분이에요 아프네요 어디가 아파 아파 보여요? 전 괜찮아요 아 아프다며 많이 아플 땐 귀찮더라도 병원에 가는게 좋아요 개소리 집어쳐 정보를 검색해봤어요 하하하하 무슨 님을 만난다는거야 정보를 검색해봤어요 아니 왜 자꾸 정보 정보를 그만 검색해 인터넷 정보 화면으로 이동했어요 그만 검색 빅스비 몇살이야? 인공지능의 나이는 사람들의 계산법과 달라요 인공지능 나이 계산법은 뭔데? 먼저 화면 잠금을 풀어주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비트박스는 이제만 연습을 시작했어요 비트박스는 이제만 연습을 시작했어요 빅스비야 너도 비트박스 보여줘 간단하게 좀 풀어볼까요? 규모의 주장 어때요? 오케이 제가 제일 낫죠 어 니가 최고야 하하하하하하 자 뜯어보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누구만 들었어 아니 뭐지? 마오쩌둥인가? 디자인이 좀 불편하네 면이 되게 뭐 생명같이 보여요 두 구도 늘었고 빅스비야 보여줘 너의 개인기 어떤 건가요? 아니 빅스비야 개인기 보여줘 경기 말고 개인기 개인기 보여줘 찾고 있어요 빅스비 타이머 3분 맞춰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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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빅스비는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해? 정보를 검색해봤어요 빅스비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런 씨 시리야 그 친구는 쿠퍼티노에 있을 텐데 하이 알렉사 시애틀에 사는 친구예요 가끔 농담하는 사이죠 이재용 정보를 검색해봤어요 빅스비야 소개팅 시켜줘 인연을 알아간다는 건 사는 일이죠 시켜달라고 빅스비 랩해봐 올드스쿨 랩을 들려드릴게요 가끔은 수입 다같이 스크비 다같이 샤오오오오아 스리 하면면 빅스비 하다 하면면 tout 일 공식 니디디 하이라 우이 하 совет 하하 하하 화이 해 워 하이버 이 이즈옥이 됐으니까 80년대 뉴욕에 온 느낌이에요 빅스비아 김도 검색해줘 검색중이에요 김도 검색했어 김도 검색한 3분 타이머 다 됐네요 빅스비아 발라드 불러줘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안되네 랩밖에 못하네 노래 불러달라고? 빅스비아 노래 불러줘 그럼 먼저 목 좀 풀게요 아 가야거겨 고교곡 유극이 가야거겨 오늘은 날이 아닌가봐요 두꺼움이 디자인은 실패했지만 라면은 진짜 목 두부네 그냥 면봐 열파참 아직까지 열파참이 활자될 줄엔 열파참 오우 오우 서울유씨 목소리에요 빅스비 들어간 목소리가 오우 컵라면 맛이 아닌데 면이 되게 튼실해 근데 이게 매운 라면으로 나온건데 매운맛보다 훨씬 짠맛이 심해요 일본식 매운맛 짜다 짜 뭘 먹어도 짜다 진짜 보통 보통 내가 말하는게 진짜 두부가 들어있다 이러면 두부가 뭐냐 이런게 아니라 보통 이런 컵라면 들어있으면 뭔가 너뿐해서 들어가잖아 그냥 뭐 비슷한 근데 그냥 진짜 두부같아 그리고 이런 양배추가 되게 아삭아삭하고 맛있어 감사합니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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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었다